이만보걱기 28일차입니다.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보겠습니다. 렛츠고! 신선대에 왔습니다. 신선대에 이탄방이 되었구요. 이탄방은... 이상한... 오! 저기도 대... 그게 보이네! 이탄방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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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는 소위가 들어가는데요. 이탄방은... 신선의 방자국은... 3호의 인재동이란 콩바이에는... 신선의 방자국과 신선이 다행히 곳곳에 있어요. 신선대란이란 이름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신라떼, 공장가위, 채천선생님의 신선대란을 쓰이면서 가위에 신선대란을 빛을 각자를 남겼다고 전해오는데 오랜색으로 홍삼 속에서 남아있는 혼돈을 알 수 있다고 한다. 이게 신선대란이란입니다. 고맙도가 잘 보이네요. 다행히 정리하는 중 ㅋㅋ 저거 매금이 있네 저기서 우리 뭐 사먹었던 게 있는 정자가 두 개나 있네 대롱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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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암동도 숲이 여기도 각도가 이상해 이탑나무 이것이 이탑나무 이것이 이탑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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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리 러블리 만드시죠 이탑나무 w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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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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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